김장모 텃밭에 나왔습니다 무를 이렇게 3줄 정도 심었는데요 김장모가 폭염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장배추처럼 타들어가면서 싸게 잘 안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파종을 해 가지고 2,3번 심을 땐 3번 정도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종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작은 애들은 이렇게 작고 큰 애들은 이렇게 잎이 아주 새로운 잎들이 나오면서 잘 크고 있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파종한 지 한 30일 정도 됐어요 무는 파종 후에 씨를 파종 후에 한 80일 후에 수확을 하잖아요 80일 후에 수확을 하는데 김장배추하고 같이 수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이 이제 모종 심을 때 같이 파종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씩 늦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싸게 잘 안나고 나오고 또 타죽고 이러면서 또 벌레도 먹고 이러면서 조금씩 늦었는데 그래서 김장무도 빌어주는 거, 웃걸음 주는 거를 바싹 신경을 써야 이게 지금 잘 키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김장무 알이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김장무 웃걸음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김장무는요 웃걸음을 수확하기 한 20일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20일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말에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이 수확을 할 거니까 11월 초에는 11월 초까지는 이 웃걸음 주는 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구요 지금 정도 지금 이제 파종하고 나서 30일 정도가 지난 건데 저는 뭐 지난주에 약간 좀 조금만 그때는 뭐 아주 싸게 작았으니까 아주 약간분의 엔키 복합비료를 위에다가 이제 조금씩 줬는데 다음주 정도에는 좀 흙을 하고 오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잎이 많이 컸기 때문에 봐서 영상 찍고 좀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무와 무 사이에 무와 무 사이에 한 15cm 정도 간격으로 이 호미로 이렇게 좀 구멍을 내고 이런 데다 이렇게 이 뭐 복합비료나 칼슘제가 섞인 복합비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좀 넣어서 주면은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주면 무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잔뿌리가 생기거나 한 두 갈래 세 갈래로 생기는 그 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주 굵은 무 하나만 생기는 게 좋잖아요 잔뿌리가 너무 많아도 무가 통통하게 크질 않고 잔뿌리만 많은 무가 되니까 너무 많은 이 비료를 주는 것도 안 좋고 적당량으로만 이제 주는 게 좋고 이 무와 무 사이에 한 15cm 정도 간격에 구멍을 내고 파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비료를 주면 비료를 주고 덮어주면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무는요 배추만큼이나 얘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수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검은 비닐멀칭을 깔아서 심었던 건데 한여름에 폭염 때문에 새싹들이 다 타 죽어서 벗긴 거거든요 벗기고 나서 다시 씨앗을 파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요 지금 굵게 커야 되는데 보세요 얘는 얘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거든요 얘는 벌써 이만큼 돼요 일주일 차이에요 일주일 차인데 얘는 벌써 알이 이만큼 들으려고 하고 얘는 일주일이 늦었는데 이제서 뿌리를 잡고 있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많이 증발돼요 멀칭을 걷어버리니까 수분이 증발되고 저처럼 주말농 장무를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물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주말에만 와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오면 물을 아주 흠뻑 주고 가려고 합니다 이 물을 한번 주고 나면요 정말 하루 사이에도 크는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무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바람만이 불고 이 가을 가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많이 줘야 이 잎도 커지고 잎이 커져야 무가 알이 굵어져요 잎이 커져야 됩니다 굉장히 이 속잎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커져야 알이 커지니까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걸음은 이렇게 이제 보통 파종하고 나서 한 20일 후부터 주게 되는데 20일 후부터 뭐 한 2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주면 좋은데요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수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그 날짜를 숫자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수확하게 한 달 전까지 한 2, 3주 간격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NK 복합비료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주면 잘 크니까 그렇게 이제 웃걸음을 줘서 하면 되고요 뭐 무 같은 경우는 퇴비만 잘 줘도 잘 큽니다 사실 퇴비를 뿌려줘도 좋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밑거름으로 퇴비를 해줬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좀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료를 주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잘 관리를 하면 되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막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무도 이 연한 잎을 갉아먹으려고 나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다 알을 까고 애벌레들이 막 갉아먹어요 청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이 병충해방제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작을 때 계속해서 속립이 나오는 걸 갉아먹고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 할 만큼의 잎이 없다 보니까 이 알이 작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은 이 더위 때문에 잘 안 컸던 무들 성장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웃걸음을 잘 줘서 성장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지지난주 정도에 한번 방제를 한번 해줬는데 너무 어릴 때 소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를 입은 것들도 눈에 보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벌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처럼 주말에 밖에 못 오면 이 주중에 벌레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약간의 소독을 하고 간 건데 병충해방제도 반드시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웃걸음을 주고 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무를 빨리 키우겠다고 겉잎을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겉잎을 따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기를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 모든 식물이 쓸모없는 잎은 없거든요 이게 잎이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굵기가 굉장히 굵은 무가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떡잎이 계속 나오면 나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이 굵은 잎들은요 알아서 시듭니다 알아서 시들어서 노랗게 밑으로 떨어지던지 알아서 도태가 되니까 굳이 그 잎을 따가지고 광합성 할 잎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굵은 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웃걸음들을 줘서 성장을 돕는 게 가장 더 좋으니까 괜히 이상한 저기 이런 잎 같은 거 떼가지고 더 빨리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도 칼슘이 부족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슘이 섞인 NK 복합비를 주거든요 아니면은 칼슘제를 섞어서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셨는지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나중에 무가 안에 좀 비는 현상이 생겨요 좀 이렇게 바람든 무라고 하죠 이 무가 좀 검은 색깔로 지금 안에가 변하는 것도 있고 좀 푸석푸석한 단단한 무가 되질 않고 안에가 좀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무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칼슘 부족이기 때문에 칼슘제가 섞여 있는 비료가 됐든 칼슘제를 같이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살포를 해 주던지 해서 칼슘 부족 현상이 없게끔 해야 이 무도 땅땅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강한 무가 되니까 그런 거 참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옆에 이제 배추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배추때 뿌려주는 비료하고 무에 뿌려주는 비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키워요 자 이거 제가 찍는 동안에도 보세요 저렇게 나비가 와가지고 저 나비들이 이 알을 까는 거거든요 쟤네가 그럼 이제 청벌레가 생깁니다 청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나비는 보면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을 찍고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 배추 또는 이렇게 무가 있으면 저렇게 다니면서 엄청나게 알을 납니다 참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여름에는 이 배추순나방이라든지 나방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기운이 떨어지면 나방이 활동이 좀 잦아들고 저렇게 이제 흰나비 노랑나비 이런 애들이 다니면서 알을까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이는데 청벌레들은 괜히 또 갈가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장무 잘 키우기 위해서 웃걸음 주는 방법과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서 드리면 무를 뽑기 한 20일 전까지는 웃걸음을 줘도 된다 20일 내지 30일 전까지 그리고 언제부터 무 파종하고 나서 이 제대로 싹이 올라왔다 치면 한 20일 후부터 근데 올해는 폭염 때문에 잘 안 컸어요 그래서 저도 10일 늦게 이 웃걸음을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 30일 후부터 한 거죠 한 2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이 무와 무 사이사이에 한 15cm 정도 간격으로 두고 이 후미로 안을 파 가지고 비유를 넣고 살펐 덮어주면 좋고 그리고 나서 무를 반드시 많이 줘라 그러면 무 크는 속도가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예 자 오늘은 무 김장무 키우는 거 또 웃걸음 주는 시기 방법 요거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영상 찍는 동안 나비가 날아다녀서 빨리 나비를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예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